오늘은 시장의 게임 원리를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주가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핵심 원리만큼은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주가 움직임을 정확히 맞춘 공식이 있다면, 아니 오지선다용처럼 정확히 답이 있다면,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주가 움직임을 정확히 맞추는 공식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어려운 것이죠. 맞나요? 네, 첫 번째,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삽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달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역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될 때 실적을 먹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량 감자를 붙들고 있어서 물론 불량 감자도 단기에 급등을 주고 단기적인 현상은 있지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기업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펀더멘털, 즉 경제적 토양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도 봐야 되고 세계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금리와 원자재값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대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뭘 보죠? 안 봅니다.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는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기법만 모두 빠져가지고요. 그것이 너무 차트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이 항상 지는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주 팔고 사게 되죠. 좋은 기업을 동업해서 10년을 보였다면 그 사람이 팔고 사는 일을 할까요? 저는 시뮬레이를 통해서 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이미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실적을 먹고 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리 움직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실적 발표가 있는 날 실적이 좋은 기업도 순서대로 매수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업의 미래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 기업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또한 미래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 실적이 부진해도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 이전의 주가는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부진하고도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 주가를 채찍하고 매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님 실적만 무조건 사면 되나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저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은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량감자를 매수해놓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10개 중에 7개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파산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실적이 꾸준한 기업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10개 중에 7개는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 주가는 돈에 움직이는 따라서 움직이죠.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 원인은 어디죠? 기업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기업이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근사치라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추정하기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윌리엄 원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기업의 실적이 재무제표에 확실히 올라간 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확인조차 안 합니다. 차트가 전부라는 것처럼 왜? 재무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확인을 안 합니다. 그녀 차트기법으로 간단하게 투자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고 안 되면 내 운인 탓으로 돌릴까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깡통나는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간다.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얼마 간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 갈지 안다면 그 사람들은 신발에 흙을 묻힐 일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모든 돈을 빌려다가 자기가 몽창 투자해서 한 번에 부자가 되지 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간다는 말, 삼성전자의 후속주라는 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면 그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는 지링길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경제 펀더먼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펀더먼털에 반응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실적인 이익이 나는 기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한 번 친구하고 동업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친구하고 동업할 때 친구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여러분 동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만 오면 그걸 버린다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실적을 먹고 사는 겁니다.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나요? 주터주로 갈 수 있나요? 역시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수급에 의해서 돈의 힘에 영향을 주고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을 저는 정하는 것 역시 돈에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끊임없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거기다 돈을 투자할까요? 그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뭐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니까 누가 쏟아부었어요? 기관과 외국인 쏟아붓고 개인들만 매수가 다 맺습니다. 주가가 뭐예요? 오랫동안 하락해버렸죠. 이게 뭐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잖아요. 워닝 쇼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살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벌써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차트를 보면 갈 것 같으니까 매수가 다 맨다? 제가 볼 땐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어제는 거의 은행주하고 그 다음에 보험주들이 반등을 했죠. 그 와중에도 제가 무료방송에 추천했던 옷장사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급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해야 되는데 또 좋은 종목을 갖다가 고점이라고 댕강 잘라버려가지고요. 더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서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볼까요? 몇 가지 종목 풍산도 역시 정거점을 돌파하려고 자, 이런 걸 하나 보면 뭐죠? 수급이 어디로 가죠? 돈의 힘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역시 기관들이 끊임없이 사주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사주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돈의 힘에 의해서 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예 우리은행 어때요? 이렇게 강력하게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 100%가 수익이 넘게 저희들은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유리원들한테 절대 팔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얘만 그런가요? 또 볼까요? 배당을 많이 줘서 샀던 종목 어제 강력하게 상승해서 정거점 돌파하려고 그랬죠? 멋지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종목들이 다 부실해서 갈까요? 실적이 부진한 데 갈까요? 아니면 자, 기업의 재무 분석 한 번만 봐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꾸준히 벌써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죠? 작년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두 배로 나니까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단기 급등하는 짜릿한 상한가가 쫓아다니면서 매수하면 돈을 벌까? 역시 수급이 누구죠?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이 수급이 떨어지고 돈의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무서워서 도망갔죠. 빨리 잘라먹고 도망가야 되죠. 이런 투자는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돈 버는 기업에 동급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키워줍니다. 돈이 일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